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비즈니티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화면 보이다시피 EONX EONX인데 레전드 엔진 레전드 파츠가 3개가 바뀌었어요 레전드 엔진 1 레전드 파츠 4 레전드 엔들 3 레전드 부스터 까지 바뀌었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네 아쉽구요 지금 보면 드리프트 가속력 코너링이 전부다 1000이 넘어요 한번 시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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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~~야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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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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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